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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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연주를 하면서 라이브 스트림이나 녹음된 걸로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일단 오늘은 직접 와서 보실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은 녹음된 걸 봐야 돼서 일단 제가 영어와 한국어 둘 다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흐름이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또 오늘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레시틀에 왔습니다 레시틀에 왔습니다 레시틀에 왔습니다 레시틀에 왔습니다 레시틀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라이브 스트레스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레시틀에 왔습니다 오늘의 레시틀에 왔습니다 우리의 레시틀에 왔습니다 live stream or recorded videos but I'm so excited that you'll hear me in person finally tonight this also means that my professors colleagues and friends in the US will be watching it through the video the recorded version so to make sure everyone understands what I'm saying I'll lecture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this may interrupt the flow but I hope you understand 그래서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윤희성 선생님의 Contraste 대조라는 바이올린 곡입니다 연주에 앞서서 제가 윤희성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알려드릴게요 tonight I'll be playing a solo violin piece called Contraste by 이상이은 Let me first tell you the story of how I got to know and became interested in him and his works 제가 미시건에 있는 켈민 대학교를 다닐 때 학부를 할 때 학생 동아리 중에 링크 Liberty in North Korea 중에서 링크라는 동아리를 처음으로 알게 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링크라는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 탈북 난민 구출 사업과 이탈 주민 협력 사업을 돕는 일을 하고 저는 링크 학생 동아리에서 fundraising 이벤트를 하면서 도왔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남북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음악을 하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고민을 하던 중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힘쓰시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윤희상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연주하는 곡 해설하기 전에 일단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외국 최고의 학생들과 성진에 대해 잘 통한 ס esimerkраст지 When I was in college in Michigan I joined a student organization that is part of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Liberty in North Korea that helps rescue resettle and raise awareness for North Korean refugees Since then I began to industry in the idea of a peaceful reunification and the issue of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refugees 이 작가에도 어떻게 간격을 용접해 강화를 이뤄만 한 번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작가에 대한 이 작가'm композиater 이성윤입니다. 이 작가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한국의 끝난 것과 정복이 compared to 조금과 정복이. 이 작가는 이 작가가도 아역을 알고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 작가가도 그 작가가도 아역이죠. 이 작가가도 이 작가가도 아역의 힐링이었습니다. 이 작가도 아역의 작가도 아역할 수 있습니다. 그 작가도 아역의 작가가 그런 성향을 몰라요. 통영 출신이셨던 윤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20세기 전위파 작곡가셨습니다. 1917년 일제강정기 시절에 태어나 음악활동 뿐만 아니라 항일운동과 학교 교사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선생님이셨고 분단 이후에도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를 어떻게 예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평생을 고민하며 노력하셨다는 예술인이셨습니다. From 통영, Korea, Lee Sang-yeon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vant-garde composers in the 20th century. Bor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17, 윤 was not only actively involved with musical activities but also with th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force. He also taught at a school as a teacher who continued to teach his Korean students to keep their Korean identity despite the circumstance. 윤 was an artist who never gave up on the peaceful communication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division. 이러한 선생님의 사회적 추구와 활동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지대 때 간첩이라는 혐의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납치돼서 사연 선고까지 받는 일까지 있으셨어요. 다음에도 불구하고 윤이 선생님은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분단 이후 최초로 문화적 교류를 개시하고 1990년도에 남북의 음악가들을 모아 평양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여는 일까지 주 расследоваться. 유리 선생님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 작곡을 공부하셨고, 베를린에 정착해서 작곡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성윤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 작곡을 공부하셨습니다. 윤희성 선생님의 음악은 특별합니다. 선생님은 주요음기법 또는 주요음향기법이라는 자신만의 작곡 기법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법은 음열들이 순식간에 음열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 즉 장조나 단조라는 개념이나 조성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래서 쉰베르크의 시 미음기법과 유사하지만, 시 미음들에 부여되는 엄격한 균등성과, 그리고 그 음들 안에서 주어진 서열 해체 등의 극단적인 규칙들은 쓰지 않았었어요. 대신에 반복을 통해서 소리의 그룹들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윤희성 선생님의 주요음기법은 각 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음열을 통해서 작품의 구조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음들이 그 주변의 음들로 장식되도록 하면서 작품의 핵심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의 장식은 비브라토 또는 떨림음 주법, 농현, 악구미문, 전탁, 글리산더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연주하는 곡에서도 액센트로 반복되는 들, 그리고 장식음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윤희 선생님께서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유럽의 음악에서는 음이 연결되면서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 때 각 개별음은 비교적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음악에서 각 개별음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승윤은 한국의 음악과 유럽의 음악과 유럽의 음악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승윤은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는 한국의 음악과 연필로 그린 성과 부수로 그린 음필을 한국 음악과 유럽 음악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수로 그린 게 한국 음악 같은 거고, 그리고 연필로 그린 게 성의 음악 같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수로 그린 음필 같은 한국 음악에서 각 음은 그것이 울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울림이 사라질 때까지 변화한다고 설명하시고, 악금 음은 전타음, 진동, 글리산도, 그리고 다이나믹의 변화로 장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윤은 한국의 음악과 연필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음악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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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런 윤희 선생님의 음악 세계는 제가 곧 연주할 곡 Contrasted, 대조 라는 곡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곡은 1987년도에 작곡됐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투하됐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대조적인 성향을 많이 띄는 이 곡은 1학장과 2학장으로 나뉘다. 1학장은 피치카토 라는 손으로 줄을 튕기는 기법으로 시작됩니다. 이 피치카토 기법을 통해서 바이올린의 소리는 한국악기의 검은고나 과야금을 연상케 하는데 심지어 미끄러져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글리산드 소리 또한 검은고나 과야금의 추성이라는 테크닉과 인사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1학장 연주할 때 첫 장은 이제 피치카토 할 건데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1학장의 첫 페이지만 하리 없이 이렇게 피치카토 연주가 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화를 써서 연주를 합니다. The first page of the first movement is entirely in 피치카토, and the rest of the movement is with the bow. 화를 사용하면서 글리산드, with the bow, many different techniques are used, such as 글리산드, 트릴, 트릴, 왼손 피치카토, left-hand 피치카토, 리코쉐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산드는 궁금하시죠? 한음에서 다음음을 미끄러지게 하는 기법인데, 이런 소리가 나고 일단 화를 안 쓰고 할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화를 쓰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고 트릴은 악보에 쓰여진 음과 그 위에 음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꾸밈음인데, 이런 소리가 나고 근데 이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글리산드랑 합천성도 나와요 그리고 왼손 피치카토는 말 그대로 왼손으로 연주되는 피치카토입니다. alive 또한 리코쉐하는 기법 화를 향에서 통통 튀기게 하는 기법인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면 내려오지 윤희 선생님께서 이 곡의 대조 라는 제목을 붙인 정확한 사연과 동기는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연주자와 듣는 이들은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1학장의 첫 페이지는 한국 악기를 묘사하듯 피치카토로 시작되고 나머지 페이지에서는 서양악기인 바이올린이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첫 장의 피치카토 부분과 대조가 됩니다. 한국음악의 정갈함과 서양음악의 화려함의 대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윤 didn't explain why he titled the piece Contrast Day, but because of that, the performer and the listeners have more opportunity to interpret. For the first movement, the contrast is felt between the first page and the rest of the movement because the first page starts with the pizzicato technique that expresses the sound of the Korean instruments like konung-go or kaya-gun while the rest of the movement is filled with the sound of different violin techniques that one could hear in virtual offset violin pieces. We could interpret it as the contrast between Korean music's simplicity and Western music's virtuosity. And the sound of the sound is a trill. The sound of the sound is a trill. The sound of the sound are all accents. If you listen to the sound of the sound, you can understand the sound of the sound. The second movement is decorated with trills throughout and the important notes are emphasized with the accents, which you can notice if you listen closely. I'll show you a little bit. So we'll show you a little bit. If you play this guitar, give me a little bit. If you play this game, I will play it out. There's a little bit here I'll show you a little bit here. You can switch against the guitar, I'll show you a little bit. It's sort of a bit. Don't let yourself play with the drums, so I deliver the drums. It might work on music.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두음을 동시에 키는 기법이 연주되면서 점점 불협화함도 심화됩니다 At the end of the movement, the dissonant double stops becomes more intense as it gets close to the end 저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이 악장에서는 윤지 선생님께서 나타내는 대조라는 개념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1학장과 비교했을 때 음력이 높고 스타일적으로 트릴이 연속적으로 연주가 되면서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한 2학장 마지막 부분에 불협화함 방금 드렸던 그 불협화함에서 음과 음 사이의 불협화 대조로 마무리되는 것도 대조적임을 강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to look at the idea of contrast in the second movement The first is that the second movement is in a higher register than the first movement and stylistically the second movement feels more decorated and connected since the trills continue throughout the movement The other idea of contrast could be that 윤 was trying to convey the idea of contrast between notes within the dissonant double stops 자 그러면 윤희 선생님의 contrast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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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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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귀를 좀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